요즘 진도에서는 밭에서 나는 황금으로 불리는 울금 수확이 한창입니다. 성인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뛰어난 울금은 변홍사보다 4배나 높은 고소득 작물로 동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어른 허리 높이까지 자란 울금 잎을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잎을 자르고 비닐을 걷어내자 노란빛의 울금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생강과 단연생식물인 울금은 동의보감에 어혈을 풀고 독소를 빼는 대표적 약재로 기록될 만큼 뛰어난 양리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마다 파동을 겪는 대파의 대체 장목으로 재배가 시작됐지만 이제는 농가의 보배입니다. 울금은 변홍사보다 4배, 대파와 배추보다 2배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고소득 대체 장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성분인 커큐민이 암과 당뇨 예방, 강기능 보호에 뛰어난 것으로 입증돼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과 분말, 음료는 물론 비누와 화장품 등의 가공 제품으로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가공 기능성 식품으로 만들었을 때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기능성 식품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울금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돼 연간 8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안기며 농안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